그럼 앞으로 270만 호에 대한 공급 계획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한지 이 부분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쪽인가요? 어떠세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분야보다는 부동산을 말하는 영역에서의 어떤 수요와 공급은 비탄력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30만 호를 공급할 거야라고 하는 이 30만 호 공급의 완성은 아마도 윤석열 정부 때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기 신도시가 수도권에 10개가 지정이 됐고 충남권에 2개가 지정이 돼서 전부 12개의 2기 신도시 지정이 된 게 2003년이에요. 2003년이면 지금 2023년이니까 무려 1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기 신도시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마음이 되게 급하지만 급하지만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절대적인 비탄력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평균적으로 정부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공급 계획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떤 공급 계획을 연차적으로 나눈다라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 20년 동안 우리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죠. 예를 2기 신도시에 예를 든다라면.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과 같이 2019년, 2020, 2021년 이와 같은 부동산 경기 랠리를 다시 타라 그러면 앞으로 한동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랠리를 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민간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지어야 돼요? 공공에서 좀.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점점 하락하게 되면 정부는. 공공에 대한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떡하니 제일 먼저 270만 원 우리는 공급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으니 정부의 워딩이 이거 조금 수정할래라고 얘기하면 공약 파기야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계획들을 정확하게 연차적으로 나눠서 장기 주거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녹여내려서 이제 이런 공급들을 해주지 않는다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공급폭탄 얘기예요. 조만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나오죠. 공급폭탄이 나오게 되면 지금 짓고 있는 주택들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이제 미분양입니다. 미분양까지는 괜찮아요. 내가 짓고 있는 기간 동안에 중공할 때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팔면 되니까. 그리고 그거는 계속 건설사 입장 시행사 입장에서 인컴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잔금을 치는 그 시기에 입주자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이거는 중공후 미분양이라고 우리가 불리지 않습니까. 악성이라고 하죠. 악성. 이 중공후 미분양 주택은 뭐냐면 시행사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남기는 겁니다. 자금순환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직면할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한동안 행보하다가 내년 연말 정도 돼서 금리 인하가 일부가 있을 거야라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를 모아놓으면 그 시그널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워 의장도 말이 바뀌는 상황이라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때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이 금융권, 상금융권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지니까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뭐를 하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뭐가 장벽에 생기냐 하면 부동산 PF하고 브릿지에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브릿지론하고 PF론이 사실상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연결이 안 되는. 시장에서. 왜냐하면 금융을 하는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규로 주택을 민간에서 짓고자 하는 자금 PF가 안 될 것이고 기존에 PF가 있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택 건설 경기는 경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미분양이 점점 증가되고 중공원 미분양 주택이 증가된다면 과거처럼 또 건설사의 디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무섭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경제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이 재난적인 상황에서 이 데스크가 어디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아니에요. 기재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거에 따르는 것이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좀 하고 싶어요.